어? 110동 110동 2편은 세상 9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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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춘새가 어때? 괜찮아? 춘새가 요즘 어때? 이주환이! 멋쟁이야! 멋있어 주환이 배고프다 주환아 뭐 먹어야겠냐? 왜 돈이 없어? 왜 돈이 없어? 아파트 뭐 임대료가 나가 자동차 할부금이 나가 어? 분유값이 나가 다 어디서 생각했을 거 아냐? 응? 이럴가 이럴가 다 고소 고소